이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댓글 조금 읽어볼까요? 파란 날개님, 제가 공중파에 나오면 좋겠다라고 감사드립니다. 정권 제탈환님, 고통스럽지만 진보인 게 좋다고요. 멋진 동지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백마장군님, 앞으로 가스값 자꾸 오르면 연탄을 떼야 하는 날이 올겠네요. 사실 그게 걱정되기는 해요. 가스값이 얼마나 계속 오를지 현재로서는 가늠이 안 되죠. 그런데 국제 가격, 천연가스 국제 가격은 지금 떨어졌어요. 원래 작년 3월에, 지금 작년 3월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작년 7, 8월에 가장 천연가스가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이게 천연가스 요금이 확 올랐는데, 어느 수준이 되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수준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리는 없다고 보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가스비를 올리겠대.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이다 그러겠죠. 가스 원자재 가격은 내렸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나그네님, 구속영장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봐 걱정이네요. 벌써 지금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막 끌고 오고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걸... 그런데 그럴수록 검찰이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검찰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걔들 오래 못 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나온 달러뭉치 북송 가짜뉴스 소설 좀 그럴듯하게 써봐. 옛날 스토리 베끼지 말고. 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자, 어제 자군요. 어제 자... 아 짜증났어. 말도 지금 안 나오네. 자, 어제 자 중앙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죠. 딱지가 확... 이제 갑자기 화가 확 치밀라 그러는데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북, 북한 평양 방문할 때 그때 비행기에다가 달러를 잔뜩 싣고 가서 북한 갖다 줬다라는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 어제군요. 어제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또 이게 또 나오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지금... 참 기가 차다... 기가 차다라고밖에 더 말이 안 나오는데 자,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중앙일보... 중앙일보... 진짜...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란 사람이 어제 새벽에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문정부 청와대 인사가 성남공항 통해 달러뭉치 북한으로 나갔다 라고 주장을 했대. 도대체 누구? 누군데? 어느 새끼가 갔다는 소리를 했는데? 참... 밑도 끝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할 때 그때 비행기에 달러뭉치를 넣어가지고 북한을 보냈대. 외교 횡랑에 가득 넣었대. 얼 빠진 놈들 아니에요? 외교 횡랑에 달러를 가득 집어넣으려면요. 그거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몇십만 달러씩 현금으로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행에... 아니, 자기 집에 꾹꾹 눌러다 뒀나? 문재인 대통령, 이 양반 대통령 될 때 재산이 다 합쳐서 탈탈 털어서 20억이었어요. 그런데 뭔 돈은 뭔 수로 자기가 그걸 돈을 보내? 자기 돈을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랬으면 국가 돈이거나 국정 예산이거나 이런 걸로 국고를 통해서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고에서 달러를 빼봐 티가 바로 나요. 옛날처럼 대통령 특활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요. 달러 거래가 사실 활발하거나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달러 거래 대부분은 뭘로 이루어진다?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따라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면요. 금방 티가 나요. 특히 액수가 크면 클수록 금방 티가 나요. 장세정 이런 개새끼들은 집에 달러 뭉치를 수북히 쌓아두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진보증에 그럴만한 여유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IMF 때 외환위기 때 갑자기 달러 값이 오르니까 어디에 있었던 달러인지 뭉칫돈이 푹 나와가지고 은행에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강남 부자들은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벌었어요. 자, 여튼 지들은 그러고 사니까 남들로 다 그러고 사는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그렇게 뭉칫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뭉칫돈을 만들려면요. 티가 너무 나요. 암달러상? 놀고 있네. 암달러상도 그런 식으로 많은 돈 관리를 못해요. 금방 티나요. 그리고 개인 돈을 북한이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로 줬을 거다? 당연히 국고에 있는 돈을 줬겠지. 줬다면. 근데 국고에서 돈을 몇만 달러, 몇 억 달러를 빼내봐. 어떻게 돼? 티게 바로 나요. 그걸 송금한 것도 아니고 달러를 뭉치러 해서 보냈다? 당연히 티 나지. 티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금 거래 합니까? 대부분 은행 구자에 있잖아.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빼면, 현금으로 돈을 찾으면 바로 신고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얼척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소설이라고 써지껴. 그거를 지들 딴에는 중앙일보? 지들 잘난 척을 오지간히 하더니 수준하고는 아우 씨. 그런데 여러분, 달러 뭉치를 북한에 보냈다. 달러 뭉치를 외교 횡랑에 넣어서 보냈다. 이 얘기는 사실 상당히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진짜 오래된 스토리.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신동화가 지난 2017년 때도 북한에 천만 달러를 건넸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만 달러를 어떻게 건네요? 여기 이 말을 보면 황금으로 북한에 천만 달러를 건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천만 달러씩이나 돈 가져가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치나요? 천만 달러라 정도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만 달러가 천만 원이잖아요. 만 달러가 천만 원. 1,200만 원. 그러면 천만 달러면 얼마냐? 약 100억 정도 되나요? 10억 정도 되나요? 천만 달러면 한 100억 정도 되는군요. 100억 정도 되는데 120억 정도 되네. 120억을 현금으로 달러로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12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 아니, 전 세계에 어디 있어? 현금 뭉치로 북한한테 갖다 줄 정도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그때도 어쨌다? 뭉치 돈을 줬대. 그걸 신동화에서 떡하니 보도를 했어요. 그것도 2017년에 옛날도 아니네. 그러니까 맨날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가 신동화, 중앙, 조선 돌아가면서 북한에 달러뭉치를 보냈다 얘기를 맨날 써먹는 거예요. 스토리가 변하지도 않아. 시대가 바뀌면 내용을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달러뭉치가 갔대.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갔대. 사람은 조금씩 바뀌는데 방식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자,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호남. 이호남은 여러분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지금 간첩단 사건 지금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호남이에요. 또 쌍방울의 대북송금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또 이호남입니다. 진짜 종행무진이네. 왜 그렇겠어요? 북한에는 이호남 하나밖에 없나? 아니죠. 여러 명이 있죠. 여러 명이 있는데 지들이 아는 사람이 이호남 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갖다 쓰고 저기도 갖다 쓰고 여기 끼어다 붙이고 저기 끼어다 붙이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등장인물에 똑같은 방식에 시간과 장소만 바꿔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죠. 소설을 쓰려고 해도 좀 성의껏 좀 써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드라마를 이렇게 썼으면 표절했다고 지금 좀 소송 걸렸을 거야. 자 이런 식의 음해는 참 오래됐어요. 홍준표도 이런 말을 했죠. 2017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44억 달러 북으로 갔다. 사실 홍준표가 요새 보면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사실 이 인간도 정상 아니야. 뭔 근거로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지 필요할 때 되면 헛소리 많이 찍찍 갈기는 사람인 거죠. 이때도 보면 외교 행랑 이런 얘기 막 해요. 자 이때도 또 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런 얘기 있어요. 이때도 보니까 참 그러네. 박연차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진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백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 나왔다. 그래놓고서는 진짜로 이게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죠. 지금 마치 뭐가 똑같습니까? 유동규가 유동규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똑같네? 노무현을 이재명으로 박연차를 유동규로 바꾸면 똑같네? 이런 진짜 진짜 승질납니다. 진짜 짜증납니다. 어쩜 이렇게 검찰이 10년 20년 넘게 써먹고 있는 수법을 우리 국민은 또 당하고 있으며 20년 전에 써먹었던 수법을 기자들은 왜 또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진짜 점심물에 코받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박연차 회장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줄에 보세요. 검찰은 이 돈이 외교행랑을 통해 노고노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여기서도 외교행랑 등장하네? 야 참 오래도 써먹었다. 그죠? 매번 등장하는 게 외교행랑이다. 그죠? 대통령 전용기에 외교행랑에 야 진짜 근데 이쯤 되면 사실 우리 국민들 안 속아야 정상 아닌가요? 아무리 이쯤이라도 야 이거 좀 스토리 좀 바꿔봐라. 그런 얘기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안 나오네요. 뭐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얼빠진 것들이. 자 이것 보세요. 이건 아주 옛날 거예요. 2002년 거예요. 여기도 보면 뭐가 된다? 여기도 보면 이휘호 여사가 외교행랑 속에 200불 달러를 그득히 넣었고 어쩌고 어쩌고 자 보세요. 오래전부터 써먹었네요. 2002년에 써먹었던 내용이면 벌써 20년 전에부터 써먹었네요. 차이가 있다면 2002년에는 정말 얼빠진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 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로 인출했다라는 게 큰 차이네요. 외교행랑이랍니다. 외교행랑 또 있네요. 이건 홍준표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방문을 가니까 뭐라고 한다? 딸 만나러 태국 가나? 외교행랑 살펴라? 그러니까 외교행랑에 돈 가지고 나간다 이 얘기는요. 이 미친 것들 이 찍 미친 것들이 툭 하면 써먹던 얘기예요. 그래. 좋아 좋아. 시정 잡배들이 떠들고 홍준표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떠드는 거야. 그렇다 쳐. 근데 지들이 지들은 뭐 언론이라며 응? 유튜버들하고 다르대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유튜버들하고 다르대매 이게 다른 거냐? 더러운 놈들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욕했다고 고소 들어옵니다. 며칠 있다가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그래 내 고소했다 내 욕됐다. 그러니까 물어줄게 아 더러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니들은 욕먹어 싸 라고 하고 싶어요. 아 진짜 근데 보세요. 외교행랑 대통령 전용기 그 안에 달라넣어서 빼돌려 너무 이거 많이 써먹는 수법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하는데 매번 이게 통한단 말이야? 이게 매번 통한다는 게 웃기고 이게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 거짓말 안 하고 중앙일보 장세정리가 떠든 저 얘기 검찰이 또 수사한다고 설칠 거예요. 이게 수사가 될 내용이야? 기가 찰 내용 아닌가요? 수준들 하고 진짜 아 이런 걸 보고 저질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저놈들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의미하기 위해서 외교행랑 운운했어요. 외국 방문 때 외교행랑에 몇백만 달러씩을 넣어서 밀반출했다 아들한테 줬다 딸한테 줬다 그런 식으로 음해를 해왔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툭하면 나오면 외교행랑이고요. 근데 그런 외교행랑을 중앙일보가 가짜뉴스를 뻔히 알면서 갖다 쓴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외교행랑 이 얘기를 한두 번 써먹은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닐텐데 그게 맞다라고 떠버리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인간인가 싶어요. 신천지 기자들이 언론을 자극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주시기도 하셨네요. 참 아휴 참 얼척이 없습니다. 아까 보니 200억 달러 이라고 했는데 200억 달러면 컨테이너에요. 100만 달러도 사실 양이 많이 됩니다. 사실 100만 달러 이게 100달러짜리 지폐를 이용한다고 해도 이게 100장이면 만 달러잖아요 이게 이제 또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법 양이 커요 이게 근데 양이 큰 건 둘째 치더라도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면 그건 누구한테 들켜도 들키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 큰 돈을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걸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는요 마약 자금 아니면요 국제 무기밀거래상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큰 돈이 현금으로 오가면요 바로 걸립니다 지금 이걸 모른단 말이야?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다는 사람이 이걸 모른단 말이야? 수준 한번 진짜 황당하네 저한테 제보를 주실 때는요 그런 이상한 거 제보 주시면 안 됩니다 좀 재밌는 얘기로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2천여 분이 넘는 분들 들어와서 제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역임없이 여러분들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